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종산TV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가열차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희망의 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종산TV 평양 소식통 현대아산에 드리고 싶은 기분 좋은 소식 현대아산 북한 금강산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며 그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평양 소식통과 또 대내외 외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23일 김정은의 무모한 발언 한마디에 너절사한 남조선 금강산 건물을 다 그냥 없애버리라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며칠 동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으며 더더욱 현대가 받았을 충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대아산 창업주 정몽 정주용 회장의 소때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얻어냈던 현대아산의 실무자들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 북한의 평양 소식통을 통해서 좀 어떠니? 하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대외봉사천국이나 또 해외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개성, 평양, 원산, 금강산, 묘양산, 백두산 등의 관광을 유치하는 평양 내부 소식통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김정은이가 현대아산이 투자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시설물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러고 철거하라고 그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마디로 정신 나간 말이다. 김정은이의 그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주석을 달면서 지금 현재 북한은 북한의 해외동포, 해외봉사천국이나 해외관광총국, 고려항공 나아가서는 북한의 관광총회사들이 주로 금강산이나 이런 원산에 갈 때는 이 금강산 여기에 호텔이 없어서 숙박시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관광하고 오는 바닥에 금강산에 있는 현대아산이 투자한 호텔이나 리조트를 없애버린다. 그거는 김정은이의 개설이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며 그거는 바로 한국을 무시하거나 또 혹은 김정은이의 다른 꼼수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100%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북한으로 들어갑니까? 이 마당에 김정은이가 중국의 거대 여행사와 함께 큰 밀당을 한 마당에 개성이나 금강산, 묘양산, 또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관광 패키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강산 숙박시설, 금강산 리조트를 제거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함께 왜 김정은이가 금강산에 철거 절대 못하는 그 이유와 현대아산이 북한 금강산에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한 회수가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아산이 거의 7,8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금강산에 만들어 놓은 금강산 리조트, 여기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아난티그룹이 만든 골프장과 또 호텔 리조트 공연장. 그러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때를 몰고 가서 단신히 김정은에게 3억불 이상과 또 관광비의 플러스 알파, 수수료를 떼는 조건으로 성사시켰던 금강산 지구의 관광. 다 아시다시피 왜 금강산 관광이 정지되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김정은이의 말 한마디에 23일 말 한마디에 이 금강산에 투자한 현대의 자산이 순식간에 김정은이의 통치자금으로 변형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 발언 자체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외신을 통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김정은이의 이런 북한 리조트 금강산에 있는 현대 아산의 자산을 제거해라 파괴라 이 핵심에는 박왕자씨의 사건이 있었으며 이런 김정은이의 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산 사유자산에 대한 침탈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의 독재자적인 인상을 더욱 심어줄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김정은이의 아가리 파이터질 제키라오 남조선 현대 남조선 더러운 너절사한 건물들을 다 제키라오 했는데 오늘 김정은이가 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한 이틀 정도 1박 2일 정도 이 사이에 김정은이는 너절사한 금강산의 남조선 건물들을 철거해라 그리고 이 통일부를 통해서 김정은이의 지시와 또 북한의 통전부의 지시가 담겨진 이 현대 아산과 또 아난티 그룹 등 금강산에 있는 민간기업의 자산을 철거해라라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지문 오늘 북한이 보낸 이 통지문의 핵심은 뭐냐 금강산 지구의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라 실무적 문제들은 문소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될 것 등의 내용을 담겼으며 한마디로 이거를 철거할 거니 너희들이 철거에 동참하며 나아가서는 이런 철거하는 부분과 과정을 서류로 서로 문소교환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사항인 금강산 지구의 국제관광문화지구 새로 건설할 것 이거를 눈여겨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는 금강산에 있는 현대아산의 자산을 너절사한 자산 남조선 건물만 보면 토가 나온다는 현대아산의 자산을 철거해라라고 하지만 내면에는 현대가 직접 나서라라고 하는 이 정권은 무시하고 현대가 나서라라고 하는 워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북한은 현대아산의 자산인 금강산 시설을 철거를 못할까요? 또한 현대아산의 자산인 금강산 관광지구의 민간 자산을 어떻게 회수가 가능하며 북한의 청구가 가능한지 지금부터는 김정은이가 절대 금강산 관광지구의 호텔과 리저트를 절대 철거할 수 없는 그 핵심 이유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법과 미국의 단독 제재법에 의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2년 반 동안 김정은이의 통치자금은 점점점 씨가 말라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이는 제1차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 제2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 쪽박을 찼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을 먹여살리는 것은 중국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일리엔케인은 10월 24일 금강산의 남한시설 철거 발원 뒤엔 20만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북한 전문가도 지금 현재 20만 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데일리엔케인 통화에서 예전에는 북한으로 관광을 가는 중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쿼터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쿼터제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한 번에 갈 때 고려항공기 한 대의 저석 중 40자리만 중국 관광객을 태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태울 수 있으며 지금 데일리엔케인은 신의주를 통해서 지금 북한의 여행사와 해외봉사총국 그리고 기타 북한 관광 관련 중국의 여행사들이 집중적으로 북한에 중국 관광객을 들여보내고 있다라고 데일리엔케인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 관광객들이 작년도에 의해서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외신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하겠습니다. 소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구 운천군 원천관광지구 삼지연군 관광지구는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법에 의해서 이후 근래에 건설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4월 15일 날 오픈을 하려고 했지만 김정은이의 딸로 고갈로 백두산 삼지연관광지구와 온천관광지구 또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구의 건설은 굉장히 더디고 있으며 올해 9월 북한은 올해 10월 10일 날 오픈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년도 4월 15일로 준공식을 옮겼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으로 벌크 캐시 통치자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벌크 캐시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중국에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데일리엔케이가 밝힌 것은 이 20만 명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잘 데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양의 고려호텔과 그 외의 보통강호텔 양각도호텔은 지금 만원이며 특히나 평양에만 극한되어 있지 않는다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묘양산 또 개성 판문점 나아가서 금강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며 한때 북한은 현대 아산 몰래 중국 여행사에게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1년 정도 팔았던 경험이 있으며 그보다도 중국 관광객이 북한에 바글바글 한마디로 북한의 숨통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시진핑 국가주석이라 하겠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사히 신문이 올해 8월달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은 쌀 80만 톤과 관광객 500만 명을 북한 김정은이야 약속을 했다며 아사히 신문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6월 북한 방문 이후에 총 100만 톤의 곡물 전달 계획을 세웠으며 500만 명에 이르는 중국 관광객들을 보내겠다라고 했으며 이후에 아사히 신문은 중국에 있는 현지 특히나 동북 삼성과 나아가서는 중국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에 있는 국제여행사 또 중국의 청년여행사 기타 민간여행사들까지 합세해서 나아가서 동북 삼성에 있는 여행사들까지 총합쳐서 북한에 대한 관광객 500만 명을 채우라는 시진핑의 지시가 있었다고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리방송 역시 올해 7월 24일 지난해 중국이 20만 명이 북한을 방문했고 올해도 굉장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을 찾을 것이라며 중국의 관영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즈는 7월 23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그 어디를 가든 중국 관광객들을 볼 수 있으며 중국의 글로벌타임즈 영자신문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중국 외교부 공보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 취지를 했다며 단둥에는 요즘 수백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일 기차나 버스러 북한을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한 명당 3천위엔 미화 436달러만 있으면 최소한 나올 일정의 여행을 북한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3천위안 정도면 아주 괜찮게 북한을 관광할 수 있다라고 중국의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즈가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봤으면 왜 시진핑이가 6월 20일 김정은이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무엇을 약속했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김정은과 시진핑 주족의 미러리라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5일 시진핑이는 중국의 공무원들에게 북한 관광을 위무화했으며 6월 평양회담 이후에 북한에 가야 되는 위무적으로 가야 되는 공무원들을 공문 형식으로 중국의 공무원들을 북한으로 관광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활성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에 의한 결과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26일 보도했으며 중국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위무적으로 북한 관광에 나서야 한다고 불만에 쌓였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밝혔습니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의 조선적 소식통들은 올해 7월부터 시진핑 주족의 지시로 북조선 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됐다며 중국 공무원은 물론 학교와 유치원 선생들까지 무조건 북한 관광에 나서도록 위무화한 것이라며 6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중국의 공무원들에게 북조선 관광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월 회담에서 시진핑 김정은 양국 순회가 협의를 했으며 시 주석이 관광으로 조선을 도와야 한다는 요지의 핵심 공문을 내려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집계를 하고 있는 코트라는 북중 광대 개선에 중국인 북한 관광객 50%가 급증했다라는 연합신문의 기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코트라에 따르면 지금 현재 평양가 판문점 개선 또 금강산 포함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훈이 볼 수 있는 게 북한 대북 관광의 상황이라며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8월부터죠 8월부터 집단체소 공연을 재개해 연간 600만 유로 9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코트라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의 약 50%가 넘었다. 이 중국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환은 3억 6천만 달러이며 약 4,2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400억 달러 47조 47조 2,300억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GDP 북한의 국내 총생산의 1%에 가까운 수치다. 라고 코트라는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로 들으시면 왜 북한이 왜 북한이 이 개성에 있는 현대자산의 현대아산의 자산인 개성호텔과 개성리저트를 왜 없앨지 없앨 수 없는지를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해부터 올해 6월달 시진핑과의 북중정상회담 이후에 6월달부터 중국에 있는 여행사들은 금광산 관광을 올해 말 내년도까지 굉장히 패키지로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지 소식통들의 이왕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외신들이 전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남조선에 네돌사한 건물들 이거를 없애버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코트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중국 관객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 3억 6천만 달러 4천 250억 원 북한 GDP의 1%에 가까운 수치를 벌어들이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나아가서는 지금 북한은 북한 열병식 행사비용이 통계적으로 1조원에서 2조원 1년 예산의 3분의 1 북한의 1년 예산은 약 7조원이며 김정은 사치품은 연간 6천억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의 1년 예산 7조원에 3억 6천만 달러 4천 25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며 이것은 김정은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벌크 캐시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현대자산의 아산의 자산인 금강산 호텔과 리저트를 없애버릴 수 없다라는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던 금강산 내에 있는 현대아산의 자산을 없애버리라 그렇다면 현대가 투자한 금강산에 투자한 이 돈은 어떻게 회수가 가능하냐 바로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몰수해서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매각을 시켰던 미 연방법원의 사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북 유엔의 대북 안보리의 법에 의해서 북한의 북한의 불법 환족을 하고 있는 북한의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미 연방법원이 몰수해서 추후에 매각을 했던 그 사례 다시 말하면 현대아산은 북한의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국제적 소송을 통해서 국제적 소송이 안되면 미국의 연방법원과 나아가서는 미 국무부와 연계해서 충분히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게 전문가들의 좀 생뜩맞지만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김정훈이가 절대 금강산 철거를 못할거라는 그 핵심 이유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현대아산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외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신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왜 김정일로 비롯되는 또 김정은이로 비롯되는 그 자본주의의 자산을 왜 묵인했나 이겁니다 이제라도 현대아산은 국제소송을 위해 현대아산의 금강산 자산을 국제적으로 찾기를 원하며 그것을 국제적으로 이슈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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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